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야 네네 형님 민초 영상 올렸는데 꼭 한번 봐봐 방송키고 보는 거 추천한다고요? 좀 다른 컨텐츠랑 까마까마하시거든요 몰래카메랍니다 몰래카메랍니다 오늘 저희는 광고가 들어왔다고 할 거예요 광고 그리고 그게 민트초코 민트초코파이 광고입니다 아니 뭐야? 아니 뭐야 이거? 보시면 여기 잼 부분 있잖아요 잼 부분 아니 이거 민트 광고 들어왔다고 그랬는데? 왜? 아니 아니 왠지 아이씨 아니 왠지 아 진짜 먹기가 힘들더라 와 와 이게 몰카였다고? 와 나 진짜 배신감 진짜 지리네 후후 와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두고 봅시다 몰래카메라를 시작했다 누구 한명 눈물 흘릴 때까지 한번 끝장을 봐야겠네요 그럼 니가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